1.thes 지혜방 덕에방까지 갔다 왔죠? 그럼 나머지 하나 뭐예요? 체력! 저희가 체력에서는 어떤 걸 하면 되나요? 아!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어필 타임 이런 거 뭡니까? 선수들 어필 타임 이런 거 한 번 해요. 선수들 들어와서 주세요. 서베이션입니다. 아 저 나이크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아 저도 보여줄게요. 고양이 씨 족구왕이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제가.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가리봉동 오발탄이었어요. 가리봉동도 안 사셨잖아요. 한 번 제 요란한 발재간을 보여주세요. 오오오! 그래도 한 번 넘어가. 콩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죠? 오오오! 콩이 사라져요! 하나, 둘, 셋, 얍! 강민 씨 한 번 봅시다. 저는 스파이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이크가 돼요? 어디 쪽으로 띄워드릴까요? 아니 아무렇게 해도 돼요. 아, 문제 안 됩니다. 갑니다. 스파이크 있죠? 아 이렇게 매력 발산 타임을 잘 받고 자 그럼 이제 둘이 팀을 뽑아볼게요.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야 너무 빠위바위보. 저는 부산 간고등화 하겠습니다. 아, 좋지. 부산 간고등화 내가 보여줄게. 나의 짠맛을 보여줄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고양시 족고왕인데. 아, 진짜? 야! 하나, 둘, 셋. 형, 형! 근데 오비들이 꼭 저런 거 하기 때문에 촌스러워요. 오비들 왔다고 서운하네. 저 이거 안 벗는데 야, 원래 안 벗어요, 이런 거. 돼요, 돼요. 확빵. 여러분 서브 어떻게... 서브 게임 한번 할까요? 서브 게임에 서브 누가 하세요? 도대체 아, 제가 뒤에서 실까요? 어? 갈게요. 갑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차고싶은 만큼. 휴식 휴식! 경원이 형 목을 쓰시면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가자! 7.7세트요. 정신 차려. 용서아 넣어라. 오케이 준비 시작! 응 한 번 천천히 넣어줘. 서브니스 보여줬으니까 룰. 아 추워. 안 됐다 안 됐다. 나 방금 추워! 아 나갔다 나갔다!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형 어떻게 꺼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널 못 지나고 안 돼. 하나 두 번 두 번. 1대형은 뭐 간만에. 좋아 좋아. 받아 받아. 하나 잠깐만! 연우야. 한 번 더 하고 넘겨! 이 연발 이 연발! 아 가시 박혔어 잠만. 그렇지 바로 넘겨 좋아 아 미안 미안 바로 넘기는 거 좋아 동아리 형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좋아 차 차 차 차 무릎 안 될 때에 우리 대는데 아 잠깐만 형 경신사에 보고 가시오 아 너무 세회잖아 아 세회다 맞다 세회구나 다 행복하고 건강해주세요 진짜 조국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무릎으로 파이팅 어 저 뒤에 장어구이가 아 다리 딸래 나이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네 종승이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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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동현아 서브 더 줘 난 잘 넣지 나는 사실 내가 서브 왕이야 몸이 좀 따뜻해야 더 잘 될 거 같아 나 방금 죽어 아 추워 너 아까 있어서 한다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에이 형 기아트 죽을 아 미안 미안! 미안!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야야! 야야야야야! 몇 대 몇 쳐? 3 대 2! 언제 2점이나 했죠? 좀 뒤로 와서 왔습니다. 너무 잘 알려졌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대박! 우리 한 잔 남았어. 한 잔 맞고 5점 내기에요? 5점 내기에요? 갑자기 바꿀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으응!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요. 형, 이 재능을 왜 이러고 있어. 이 재능을 왜 이러고 있어? 빨리 넘어갑시다. 악수 한번 하고 와야죠. 게임을 게임을 해야죠. 이렇게 여기로 지나가야죠. 아, 예. 대어플레이 정신이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간다. 형, 조금만 더. 잘 돼. 오! 남김 추! 아웃! 인 인! 나이스 같아. 나이스, 나이스. 아웃. 아웃! 스겜 스겜이 문제가! 여기서 하자, 그게 있었다 그래, 그래! 이렇게 알아? 형, 형, 형! 강민이 쪽으로! 나이스! 또 강민이 쪽으로! 헤딩 바로 받아주고 그렇지 여러 쪽으로! 탁! 그렇지! 우리 전진 공격이야! 셔딩! 됐나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방금 축! 그렇지! 바로 넘겨줘! 으잇! 넘겨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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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 잘랐지! 야, 뒤통수 한 번만! 나이스! 잘 들어갔다! 여보, 여보! 미안한 형! 미안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타이 콜! 네? 2대1? 3대1 아니에요? 아니야, 2대1, 2대1! 꽂아, 꽂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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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이팅! 아깝다! 아니, 서브미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없을까? 진짜? 진짜? 오, 진짜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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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나야, 야! 야, 야, 야! 리더할 거야? 너 리더하고 싶어? 3대1? 서브미스 각이다. 아, 스피드파이 감모하고 싶은데! 어, 우리 형! 어, 우리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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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축구율 센터. 아, 우리 형 무서워! 안 사이 지등이 형! 야, 한 판 져야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무를 안 져요. 원효야 봐줄까? 봐주세요. 아, 그래요? 저 이것만 잘 받으세요. 특히 춤보도 잘해. 용승이 형. 이것만 받으세요. 연아 형, 천천히. 그렇지. 넘겨. 그렇지, 잘 넘겨. 아, 형. 나 줄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연아 형! 난 그 사실을 몰랐어. 도졌어! 찌뿡장이야! 박범 안 당해! 박범 안 당해! 이기면 받는 거예요? 아, 그럼 10점? 그러면 마지막 세트 하자. 왜? 이기는 했는데! 마지막 세트 30점! 마지막 세트 30점! 아니, 30점? 30점? 기를 쓰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30점 짜리예요, 이거. 네, 네. 갑시다. 잘 찬다, 이제.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릴렉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여기로 한번 보내줘. 미안해. 진짜 이건 미안해. 미안해. 도졌어!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저 야야 소리 듣기 싫다. 너네가 이걸 안 해서 지금 질문이 안 나는 거야? 야야야! 와, 형이 형이 저기로 가. 왜해? 내가 막아볼 거야. 이게 아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아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간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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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히 계세요! 미안하다! 내가 갈게! 아 형이 가? 어! 아니야 거기까지 갔잖아 아직! 그냥 내가 알려줄게 봐봐 응생이가 수비를 받잖아 한 명이 그냥 뛰어 그리고 용생이가 자게 오케이? 아 맞아 한 명이 앞으로 놓게 차가 볼 곳쪽으로 해 가시죠? 어 1 대 1 그렇지! 말볼, 말볼! 캐시했어! 야 형볼! 형 볼! 참으려! 봐봐! 오해 보이지 형! 갚아야 될 카메라가 두 대지! 해봐 해봐 알아서 해! 그렇지! 좋아 좋아! 야 용승아! 물잔을 제대로 뽑고 누워야지 강우야! 갈게요! 한번 튀겨보고 오케이 가볼게요 잉 아니야? 잉이야 잉이야 그렇지 1 공 assumed 양손 탑승 야 용승아! 뭐야 용승아! 야 용승아! 됐죠? 갈게요. 라스트 마지막 점수입니다. 네. 마지막 서브. 할 수 있어. 연호 형 할 수 있어. 나 안 보죠? 1인. 저거 뭐야? 1인이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동호아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동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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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it.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애 시간. 족구 시간이었는데 3판 3승으로 저희 형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작체의 리더 검증 시간을 본격적으로 거쳐봤는데 누가 됐을까요? 동호아 you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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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선 오랜만에 논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물론 1등에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좋겠네요. 아 맞다 뭐. 상품권? 상품권이 있어요. 상품권? 대박. 저 리더가 이렇게 수상해 주세요. 구리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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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세요. 상장밖에 없어요. 상품권 없어요? 네. 상. 장. 최고의 리더상. 상명. 개. 형. 위 멤버는 발망진창. 월발랜드 리더의 동목편에서 멤버 중 리더로서 제일 뛰어난 자질을 가짐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제작진 1. 동! 바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리더로서 정신 내주길 바랄게요. 수원. 형. 리더는 자고로 팀을 위해서리잖아. 내가 만약 리더였으면 고기 먹방. 고기? 너무 좋다. 제가 리더잖아요. 고기 먹방 이런 거는 제가 제작진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는 리더잖아요. 그렇죠. 리더요 형. 리더요 형. 활용한 중병이죠. 리더 감사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저는 멤버들이 이렇게 추위에 떠는 모습을 사실 안 보고 싶은데요. 다음 촬영 때는 무조건 무조건 실내에서 촬영하는 걸 손으로 쓰고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아요. 저는 사실 흑올 리더입니다. 동은 형이었습니다. 조용히는 고리더. 그래서 저는 이 명예만 갖고 리더는 종원 형이 쭉 하는 거예요. 별망진창 한정. 조 리더하고 또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역시 지를 경계 역시 고리더가 졸아줘! 화이팅! 지마잇!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멤버들과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추억 만들었죠? 네. 저희 아까 구호 정했죠, 구호.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별망진창! 별밸랜드! 네. 오늘 여기까지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박수! 안녕! 안녕! 별밸랜드! 아, 이제 앞으로 뻗자. 별밸랜드! 그래, 앞으로도 될 것 같아. 간밸랜드! 네, 오늘은 심idän geme장